제가 모실 가수분은 무지개예술단입니다. 무지개예술단 국가무역문화재 29배병입구 전수자이신 김수열 선생님과 그 외의 세 명이 나오시겠습니다. 불러주실 후에는 창구타령과 영평도 사공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아니 아니 보지는 못하리라 한 솜이 떨어진 것처럼 나 아파진다고 써줘봐라 한 번 비락다시는 분은 나도 전연히 알고만 모든 손으로 깎아버려가 심혈이 이리저래 대고 서린저스라이거든 무거운 심고 밟고 가리 힘들어 나를 잊을껴요 순명감이 운명이라면 너도 아파서 못할게 오 황평생 허무하구나 인생의 변이돈이 돌아 안일이 아직도 질러 못하리라 백수야 아가지를 봐라 저를 담으래 하리로다 저 사기일한 거룩뿐에 저를 또 잘해왔요 나무를 벗고 물을 마시고 말을 대고 물어 백수야의 산림살이가 요만하면 넘도록 가진 일천 환자랑 맺힐 성원에 부모님 생각이 덜 떠난다 얼씨를 무난없다 심하자 군대 나이도 오지는 못하니 십팔 청춘에 저장목대여서 운명의 악무를 흑은 상가를 봄시리라 청춘 통과를 내다랑 바르라 덧없는 세월에 백반이 되노라 차는 먼지여서 무엇하나 성말을 받기여 무엇하나 송산이 도와도 만우리 돌리도 하면서 살아가는 민하노 민하노 릴리야 릴리야 민하노 에이 사로와 어르신이 무덥다 보를라 민하리들 저리 볼 골절을 찾아서 나 고기야기 여자 고기야기야 고기야기야 고기 여자 뱃노리나 간다 고기야기야 고기야기야 뱃노리나 간다 반경 너란 얌어 vessel 고기야기 물론 일단 갈马 잔 나 안 나 환경차 발견의 몸을 흘리며 달래기로 벗을 잡고 싸워만 싸우다 고기야 뒤였자 고기야 뒤야 고기였자 고기야 뒤였자 고기야 뒤였자 고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간 음간 이 논간 가 государ 음간 이 논간 음간 음간 의 음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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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